깜짝놀놀 저기 잤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건물 위에 막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데 빛이 나한테.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곳이네요. 와 너무 예쁘다. 와 햇빛 너무 예쁘다. 여기 이게 너무 예뻐. 이 벽돌문. 뭘까? 여기 햇빛 비치는 거 봐 세상에. 아니 딱 이 벽돌문만 있었던 거일까 원래? 일부가 아니라? 그렇진 않았던 거 같아. 그치? 여기 다 벽이었던 거 같지? 어떻게 이것만 남겼을까? 여기가 다 벽이었을 텐데. 진짜 너무 예쁘다. 아 이거 동영상이야? 응. 나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. 가만히 있었어? 아니 순간적으로 웃음을 턱틀 해야겠다. 어떻게 모를 수 없지?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자주 왔던 가회동에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. 그러니까 가회동 그렇게 없대는 몰랐는데. 와 도서관 정원 너무 예뻐. 빙굴어야 되는데 낙엽 위에서 다 낙엽을 치우신 거 같아. 네. 뭐 이런 데였어. 저기. 저기 안쪽에. 어. 식구멍 식구멍. 여기서 해도 되겠다니까. 한번 해보려고. 밥 먹고. 밥부터 먹고. 밥 먹고. 밥 먹고. 밥 먹고. 얼굴이 빨갛다. 추워서. 과연 도서관 식당 어떨까. 엄청 크다. 거울의 역사를 봐. 저기 다. 다 서러스. 자기 거는 북엇국어 많이 달라고 했어. 진짜 많아. 진짜 많아. 아니 무슨. 밥이야? 더 써주셨어요. 고마워 자기. 이거 가성비 괜찮다. 이게 5천원? 어 이거 5천원. 우와. 곁도 좁고. 저기 나무들도 보이니까 좋네. 그러게요. 풍경이 보인다. 이거 없었으면 진짜 좋았겠다. 산책이. 밥이랑 먹으라는 뜻인가 봐. 어. 자기는 안 짜지? 완전 적당히. 어. 진짜 콩나물무침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어. 진짜 도서관. 다닐지 생각나. 난 독서실파가. 독서실 다녔지만. 도서관파였다고 했잖아. 얘들아. 얘들아. 학교에서 단체로 왔어. 응. 뭐하는 거지? 도서반 애들? 나 도서반이었는데. 도서관 안 왔는데? 응. 도서반은 학교 도서관을 챙길 거? 그치. 여기 난 학교가 아니니까. 옆 학교 도서부랑 독서토론 했던 거 생각난다. 뭔가 다들 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. 하하. 그랬어? 약간의 대결 구도로 마음을 먹고 갔는데. 모파상의 비겟덩어리. 모르겠어. 나는 말 되게 못됐어. 여기는 원래. 들어주는 사람이잖아. 응. 들어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게 참 신기하다. 그니까. 원하는 자리 딱 맞고. 거기에 쌓아온 책들 착착착 쌓아놓고. 그날의 순서를 정해. 뭘 먼저 볼 것인가. 원하는 자리를 거의 매번 맡았지. 응. 이게 그렇게 맡으면 기분이 좋아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다행이야? 오 세상에. 아 다행이다. 자리가 있어 다행이다. 지금 못한 감정인데. 앞으로는 그런 생각 하지마. 어느 포인트에서 안쓰러워하는 거야. 너무 속상하지. 왜? 다행이다라는 감정 되게 좋은 거지. 안도하는 마음인데. 그래도 그게 안 됐을 때 그러면 실망할 수 있잖아. 잘 됐을 때가 제로 밖에 안 되는 거야. 잘 됐을 때 좋고. 디폴트가 제로인 상태가 훨씬 행복할 수 있잖아. 응. 뭔 말인지 알겠다.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잘 됐을 때 제로가 되는 거는 마음 아프다.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. 응. 근데 뭐 어떻게. 그때 난 그랬는데. 지금은 그러지마. 난 안 좋을 게 당연하고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됐을 때 제로가 되는 거지. 근데 그렇게 살면 안전하게는 사는 거 같아. 안전은 한데. 뭐랄까. 재미가 없지. 재미는 없진 않은데. 기쁨이 좀 부족한 거 같아. 맞아 맞아. 그렇게 살면 재미는 둘째 문제고. 기쁠 일이 적지. 남들이 기뻐할 때 안 좋아하는 거니까. 응. 정독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나한테는. 그게 우리나라의 크고 전통적인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 같은 느낌이 있거든. 그래서 여기에도. 좋은 재료를 썼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. 일단 방금 이 김치 보면서. 당연히 중국산이겠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. 좋겠다.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거든. 응. 나보다 오래 살겠네. 까다롭게 밥 먹고 예를 들어서. 저녁 먹은 이후로는 잘 때까지 뭘 안 먹는다. 이걸 엄청 잘 찍혔지만. 맞아. 여기나 들였어. 응. 그게 내 인생을. 삶의 질을 높게 한다는 생각이 이제 안 되는 거지. 자기 요새 저녁에 진짜 뭘 많이 먹는다. 뭐. 아이스크림. 옛날 사진 보니까 되게 말랐더라고 지금보다. 그게 뭐 이렇게 부럽지도 않고. 다시 그때도 돌아갈 마음도 없지. 지금이 딱 좋아. 딱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. 아니 나는 머리가 무거운 거 봐. 아무리 봐도 나도 표준보다는 마른 것 같은데. 항상 몸무게는 그렇지 않아. 근데 뼈도 가늘고. 근데 뼈도 가늘고. 뼈도 가늘고. 뼈도 가늘고. 우와. 저 글통 뭘까? 석탄. 때나? 언제 적 사람이지. 아니 석탄 사용량이 아직도 되게 높더라. 아아. 전 세계적으로 석탄 사용량이. 뭐 30% 이상인가 되고. 응. 줄지 않아. 깜짝 놀랐어.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? 어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. 이리 들어갈 거야? 우와 이나 먹어. 비둘에 서 있어. 나희도. 같이 가 나희도. 나희도. 나희도 뭔지도 모르면서. 우리 펜싱하러 가? 도서관에서 책 빌려봤어? 도서관에서 잤어. 아니 거기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싶어서 맨날 혼자 갔거든. 근데 너무 졸려. 도서관. 도서관 가면 다들 졸리잖아. 근데 이제 그걸 참여 안 참여 해. 난 참고 자기는 안 참았구나. 안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결국은. 결국은 항상 마지막엔 차. 와 나무 너무 예쁘다. 이 길도 예쁘다. 몇 살일까? 그냥 따라 들어가고 싶어지는 길이네. 수령 300년? 지정일 기준이니까 지금 320년이야. 와. 그래 그때 이런 데였어. 저기 사람 서 있는 거예요. 저기 은행잎이 막 엄청 쌓여가지고. 아 여기 있네. 경기고등학교 이전 진영구. 저 뒤에 한옥들 봐. 와. 들어가도 되나? 밟지 말아달라고 써있네. 잔디를 밟지 말라는 거야. 이게 잔디잖아. 그때는 밟으면 안 되는데 들어갔던 거야? 저기 너무 예쁘다. 응. 너무 예쁘다. 여기도 너무 예쁘다. 저기 잎사귀들 하늘거리는 거 봐. 어우 여기 따뜻하다. 따뜻해. 이제 금방 다 떨어지겠다. 응. 근데 여기가 고등학교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? 응. 정말 종로에 이렇게 약간 내려다보는 땅이잖아. 응. 종로에서도. 이렇게 좋은 터가 좋은 땅에 학교가 있었다는 게. 식사하러 가시나? 직원이신가? 난 연차 냈는데. 난 연차 냈는데. 물이 엄청 하얗게 나온다. 정독 도서관.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. 응. 오랜만이다. 여기 여기 여기.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도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 세상에. 들어가면 안 돼. 너무 예쁘다. 가을 정말 예쁘다. 그Здhouse. 카페에 가면 안 돼. 한국어로. 지아리. 갈비 winds. 도서관. 한국어로 희생하지. 고고는 안 돼. 하지만 편지점이라. 그근지 앞까지. 고고도. 그리고 사이의 공간이. 이게 희생했다고. 따라서. 오늘의 나이의 주인공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저거 뭐야? 아이돌이? 웨그널리아 되게 특이하다. 오, 되게 신기하네. 응. 가운데 얘는 식감이랑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것 같아. 응. 안에 뭐가 있네? 이름이 예뻐. 맛있다. 파쇼에는 이렇게 젊은 질이 많지 않은데. 너무 웃긴다. 아니,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? 젊은 사람만 있는 파페는 없지. This is a dream. And she's just out of reach. 제작진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어제 갔던 데잖아 어제와 같은 감동을 줄 것인가 응 우리 기숙이겠지? 동등 떡을 연구한 곳이라는 거 동그리손 이런 걸 먹고 살았다니 동그리손 이런 걸 먹고 살았다니 동그리손 이런 걸 먹고 살았다니 동그리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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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d she's just out of reach she's just out of reach she's just out of reach